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2사야서 5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장 1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사야서 54장 1절로 8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기르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잇겠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고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안에 곧 소시의 안에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미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몰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인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터전을 넓히고 삶의 모든 터전에 풍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회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 가운데 넓히라는 말씀 이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한 존재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 나가면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넓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마음을 참으로 좁혀지려면 바늘구멍만큼 한없이 좁혀지는 그런 마음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며 그 이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막터가 넓혀지고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한 여인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잉태 한 번 하지 못하고 해산 한 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슬픔 많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본문에 구루치 못한 여인 이 여인은 한 번도 산모의 진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여인을 구루치 못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그 여인이 참으로 행복한 여인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고 생산치 못한 여인은 정말 그 당시에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여인으로 치욕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여인에게 이스라엘을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5절에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의 남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운 과부처럼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시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될 그 민족이 영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이사를 통해서 참으로 잉태치 못하고 가련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나라 세계 열반화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영적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엄마의 모습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구루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여인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처지는 마치 자식을 낳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과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버림받고 소외감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고 소망이 없이 무의미한 그러한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본문 7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언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또 우리의 행위들로 갚고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 가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모든 일이 잠시 잠시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심령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이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있는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간격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간격을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고 이제 있는 남편마저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살았던 그 동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송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사여서 44장 21절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마음을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간직하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도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축복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요하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경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의 찬양에 그 멜로디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노래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고받은 작은 그러한 말 한마디 예수 믿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찬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장막털을 넓히고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사실 시대적으로 이사야 시대는 고달픈 포로 생활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지고 어둡고 답답했던 인생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마음이 점점 좁혀집니다. 그들은 삶이 점점 위축되고 그들의 삶은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정말 그것도 포로 생활로 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극히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민족이고 사명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다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루 한 끼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하룻밤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을 때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장막터를 넓히고 너 조수의 희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궁극해지고 마음은 작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자부심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는 애서와 같은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로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살았게 돼요. 우리는 사전에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과거의 수치를 잃어버리고 담대하게 사마리아의 수가성적인 것 같이 동네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로스도만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그로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죽는 소리 하는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 그들 또 자신은 송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송도의 삶처럼 그렇게 평강을 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 마음속 내막을 보면 항상 자기 문제에 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유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징징거리듯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출석하는 송도들과 좋은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상담하는 가운데 이런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오히려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그 기도의 제목 내용 때문에 자신이 올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중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오히려 그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을 참으로 달달 복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달달 복구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때로는 핍박하고 아내를 때로는 이렇게 위방하는 그러한 주위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소망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편견과 독선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마음을 줄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털을 더욱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 붙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요하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까? 전 우주를 다 섭리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어느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작게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세밀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온 인류를 섭리한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송도, 우리끼리, 우리끼리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협작해지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편을 나눕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계관이 좁습니다. 사회관도 아주 좁습니다. 작은 일로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술 한잔 마시면서 풀면 되는 건 그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푸는데 믿는 송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인생관과 활동 무대를 세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큰 포부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시야가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나의 나라, 나의 교회, 이 정도의 국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장막탈을 넓혀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바론 이사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고린도서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선적이고 고집적이고 편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의 마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좁아질 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데 용납하는데 이제 크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이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아스를 죽이고 난 뒤에 여인들은 사울과 다이시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시는 만만이라.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의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다이시를 죽이는데 모든 왕권과 모든 생활을 다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대상은 다이시였지만 다이시는 하나님만 성기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사울은 다이시를 보았지만 다이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송도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가치로 살고 있다 가면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교만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겸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여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물론 불평하지 않고 결국 그가 총리된 이후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장세기 50장 19절에 결국 요셉의 장막터전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이 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전 세계의 터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은혜 충만한 마음, 성룡 충만한 믿음, 축복된 마음, 극률과 자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마음 가지고 3절의 축복과 같이 우리 믿음의 지경이 좌우편으로 퍼지며 우리 믿음의 자손들의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계의 열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더욱 넓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잃어가며 약해질 때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다시 한번 유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손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문들 위해 우리 믿음의 민족들 위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그 이사야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며 믿음의 지경과 삶의 지경과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